대당서역기 제1권 2. 출발 인도 사이에 나라들 34개고 20 34 가필시고 이 옛 서년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 건타라국의 간이세카 왕은 그 위력이 주변 나라들에 미치고 먼 곳에까지 그의 교화가 도로 퍼졌는데 병사를 일으켜서 영토를 확장하여 총령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황하 서쪽에 사는 오랑캐들은 왕의 위력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인지를 보내서 볼모로 잡혀있게 하였다. 간이세카 왕은 볼모를 얻자 특별히 애를 갖추어 추위와 더위의 거처를 바꾸어가며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겨울에는 인도의 여러 나라들에서 지내고 여름에는 가필 시국으로 돌아왔으며 봄과 가을에는 건타라국에 머물렀다. 그래서 볼모의 세 계절 거처에 각각 가람을 지었으니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곳이며 바로 여름을 지내기 위해 지은 별장이다. 그런 까닭의 여러 방의 벽에는 볼모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육모와 복식은 중국의 겉과 똑같았다. 그 후 볼모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마음은 이전에 거처하던 곳에 있었다. 그는 몸은 비록 산천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변함없이 공양을 올렸다. 그러므로 지금의 승려들은 안거에 들어갈 때와 해제할 때마다 매번 법회를 크게 열어서 여러 볼모들을 위하여 복을 기원하고 선을 행하는데 그 일은 끊어지지 않고 전해져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가람의 불원 동문의 남쪽에 커다란 신황상이 있는데 그 상의 오른쪽 발 아래에 보물이 묻혀있는 구덩이가 있다. 이것은 볼모가 묻은 것으로 그 명즉 금석에 새긴 글자에는 가람이 낡고 무너지게 되면 이 보물을 가져다가 수리하도록 하라고 쓰여있었다. 한편 인근 변방에 탐욕스럽고 흉폭한 어떤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이 가람에 진귀한 보물이 많이 묻혀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승려들을 모두 쫓아내고 발굴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신황의 관 속에 있던 앵무새의 상이 갑자기 날개를 세차게 퍼덕이며 크게 우러대자 땅이 진동하였다. 왕과 군인들은 그 기세에 놀라 물러나다가 쓰러지고 엎어지며 한참이 지나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의 허물을 참회하고 돌아갔다. 가람의 북쪽 산 꼭대기에는 석실이 몇 곳 있는데 이곳은 볼모가 선정을 익히던 곳이다. 그 속에도 여러 가지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옆의 명예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이곳은 야차가 지키고 있다. 만일 이곳에 있는 보물을 꺼내서 가져가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야차가 신통력을 발휘하여 사자나 왕뱀 맹수 독총으로 그 모습을 변화시켜서 진노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감히 그곳을 공격하여 보물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석실의 서쪽으로 23리를 가면 큰 산봉우리 위에 관자재 보살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극한 정성으로 친견하기를 원하면 보살은 그 상으로부터 미묘한 색신을 나타내어 행자를 위로해준다. 큰 성의 동남쪽으로 30여리를 가면 갈라오라 승가람이 있고 옆에는 백여 척이나 되는 솔도파가 있다. 이따금 제일이 되면 빛을 발하기도 하고 복발의 형세 위에 돌 틈 사이로 흑향유가 흘러나오기도 한다.